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예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영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세계 보그마 운동과 함께 제1차 로잔대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 중에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다양한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가 선교를 잃어가고 있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잔대회는 우리의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선교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설교 전략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마닐라에서 두 번째 세계 2차 로잔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성경적 믿음이 재확인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성교 전략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300개의 새로운 선교 파트너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약 200개 국가의 4천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가운데 선포되었던 예언적 부르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직함, 신실함, 그리고 단순함의 사람들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모이게 될까요? 여기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대회들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깨어짐과 가장 큰 필요들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깨어짐과 필요를 응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느에미아가 마주한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느에미아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느에미아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아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깨어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뢰를 잃었고요. 자신감을 잃었고요. 비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기독교나 또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낮은 평가를 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홍콩에서 온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실망케 하고 목사님을 실망케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두덕함 부정직함 교만 권력 스캔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 등장했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뭘까요? 나 당신의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은 간디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미아는 깨어지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강구했습니다. 누에미아는 두 차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확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어떻게든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무언가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누에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가 한 부분을 담당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을 재고나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에미아의 심령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수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때로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희생했습니다. 함께 잠을 희생했고 먹는 것을 희생했고 함께 가진 재정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개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함이 더 나음입니다. 나 뭔가 할 거야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8장 10절에서 느에미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에스라와 제사장들은 반나절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의 깨어짐을 향한 해결책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은 우리의 행함과 존재의 변화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함도 필요하지만 성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함이 능력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이고 성품을 단련시키는 헌신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두 가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를 삶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같이 깨워지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오십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믿음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때로 약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때로 절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느에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어떤 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옛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성품을 통해서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눈앞에 보여질 때 그렇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 로잔 운동을 창시한 창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 스토트에게 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다가와서 그를 굉장히 당황케 하는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존 스토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삶의 여정을 다 할 때쯤에 되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의 마음이 멈춘 그 지점이 여기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리스도인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약 8천 개의 민족적 언어적 종족들이 복음의 영향 전혀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러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잔 운동에서 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존 스토트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제자 되기에 실패한다면 절대로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행함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된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 실제 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압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이 양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그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싼 나라들이나 적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낙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그것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누에미아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에미아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 어떻게든 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에미아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훨씬 뛰어난 누에미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강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연합시키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서울 2024 제4회 로잔대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회는 우리 세대에서 세계 교회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누에미아의 교훈을 세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삼는 것과 성숙한 제자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 그리고 세계 교회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 세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분리되려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경쟁하려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중심적이었던 것 주님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이랬던 것 회개합니다. 대신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